저희 가족은 안경을 쓰면 능력이 생겨요. 게임 나오고 싶다. 게임 나오고 싶다. 게임 나오고 싶다. 게임 나오고 싶다. 나 시장 봐야 되는데 왜 사오지? 보니까 당근이 세일 중인데 그럼 위아래? 저는 안경을 쓰면 사람들이 속마음을 볼 수 있어요. 아휴 이래서 항상 쓰고 있을 순 없지만요.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유채완. 그래 둘 다 조심히 다녀와. 여보도 출근해야죠. 음 다녀올게. 얘들아 잠깐 안경 좀 쓸게. 응? 응. 오빠는 뭐든지 투시할 수 있어요. 우와 진짜 이쁘다. 그러게. 이뻐. 얘들아 저 누나 갈비뼈 한 개가 없어. 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그리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사실은. 내 이 안경은 투시 안경이거든. 그래서 다 볼 수 있다니 말이야. 레아야. 변태야. 내 몸을 그만 봐. 그만. 아니 더러워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엑스레이처럼 보이는 거라 뼈밖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런 토지가 아닌 것 같지만요 음.. 나 가위를 안 가져왔는데 누구한테 빌리지? 나 염색수rus음에서 이런 거 빌려달라고 말 못하는데 아 저기 너 가위 필요하지? 자 내꺼 써 내가 빌려줄게 어 어 정말? 고마워 정말 마리는 착하다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것처럼 해결해준다고 마루야 너 정말 아 나도 알아 내가 대단하자는 것쯤은 말이야 근데 아 어떻게 알기 딱 얼굴만 봐도 내 눈은 다 보인다는 말씀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이사는 도와주고 싶어 어 어 근데 내 말 좀 덴구야 너 말이 너무 느려서 내가 빨리 대답해주는 거라구 아 재수없네 뭐라 했냐? 에잇 다 다시 해오세요 여배지 사장님 하지만 곧 7시 곧 저도 이제 퇴근을 해야 퇴근은 무슨 퇴근이야? 그거 오늘 당장 완성시키고 퇴근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에 그 서류 올려놓지 않으면 월급 다 삭감을 드릴까? 에에에에에 briefly 비켜 난 퇴근할 거q aying 저 사작노석 진짜 개개택되고 한 번 붉고싶네 이 보고sal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만들어 오라는 거야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흐우 부탁끝내고 얼른 퇴근해야지 그 전에 안경 좀 쓰고 힐링이나 해볼까 으흐흐흐 아빠는 뭐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 딸이 뭐하고 있는지 볼까? 난 왜 이렇게 귀여운 걸까? 잘 보이는구만 역시 우리 딸은 너무 귀여워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 수 있는지 힐링된다 힐링돼 그나저나 우리 아들은 뭐하고 있을까? 니하고 뭐하고 있는거지? 웅둥하고 있는건가? 아마 안경 벗어! 아이! 덩싸고 있어 짜증나게 저희 엄마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존중할 수 있어요 이러다가 세일용품 전부 다 없어지겠네 안되겠다 일단 콜라 다음은 사과 다음은 과자 여보 그나저나 오늘 엄마가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죠? 그러게 밤이 늦었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난 뭐든지 볼 수 있으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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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신이야 여보 장모님이 길거리에 쓰러져 계셔 뭐라구요?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이 안경으로 위치를 하니까 모두들 나를 따라와 빨리 어머니임 엄마 괜찮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차가 나를 치고 가버렸지 뭐야 뺑소니인 것 같은디 엄마 배머리 팔이 부러졌어요 이게 무슨일이야 엄마 팔이 부러지다니 빨리 응급차별로 응급차 그리고 뺑소니라니 많이 기다리셨죠? 용의자 2명을 잡아왔습니다 나 아니라고 나 근처에서 술 마시고 집 가고 있던 길이란 말이야 놔줘 빨리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누가 뺑소니 운전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건 서로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아저씨예요 저인가요? 이 꼬마가 어떻게 아나 보지 차키는 분명히 주머니 안쪽에 숨겨놨을 텐데 증거로 저 아저씨 주머니 안쪽에 차키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여깄나? 여깄나? 여깄따! 정말 장하다 꼬마야 아니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젠장! 그렇다면 나눠 놓아! 멈춰! 이게 카미 어디에 도망가려고? 떨리 들어가! 여러분들 덕분에 용의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휴 그래도 이렇게 범인을 잡은 다행이야 그리고 엄마도 무사해서 다행이고요 저희 가족들은 이 초능력 안경 덕분에 오늘도 사탕한 해결 소리 싹 사비오 싹 사비오 동생님 사비오 동생님 겨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기석이님 고재미신님 동이님 일진치표님 대형님 우호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염둥이 수정님 승지세드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 소영님 킹킹이님 연우지우님 황권님 정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로님 정미님 노은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주님 신하님 지우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편님 지우님 노당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엉님 정우님